호나 씨랑 은비는 어딨어? 모텔에 미안하다 너 옛날에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했던 거 기억나냐? 우리 엄마는 맛있는 거 있으면 나보다도 너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셨어 주혁아 민재야 결혼하니까 쉽지 않다 우리 두 사람 이 우정 지키는 것도 글쎄요 뭐 그런 게 우정인지 친구 아내분이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고 배려심이 부족한데 친구분이라도 경우가 좀 밝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남의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잠깐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겠지 이민재 씨가 거절하셨어야죠 민재 씨 친구니까 괜찮은데 아내한테 그 친구분은 완전 남입니다 그 우정만 믿고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이것뿐인 줄 아세요? 정말 갈수록 태산인 거 있죠? 부부인과 최민영 선생님 최민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네 현아 씨 여기 없는데요 어디 갔어요? 이사 갔어요 아 그래요? 아 제가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을 못 받았나 보네요 어디로요? 글쎄요 서초동 찬미안이라던가 네 응 병원에서 뭐래? 인공수정 해보겠냐고 인공수정? 아우 그거 많이 힘들다던데 힘들어도 해봐야지 뭐 자기야 회사 간두는 게 어때? 내가 가사 분담 한다지만 회사 일에 집안 일에 당신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도 몰라 생각해볼게 참 낮에 현아 씨 친척오빠 왔더라 오빠? 이사 간다고 말 안 했나봐 유유상종이라고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두 사람 완전 판박이다 판박이 집에만 있으니까 편하긴 하다 그래 다음 주에 시간 내서 밥 같이 먹자 어? 어 왜? 당신 오늘 저녁에 약속 없지? 어 없어 주말이고 해서 주혁이 집에서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이사했는데 한번 가봐야 할 거 아니야 자기 혼자 가면 안 돼? 왜 그래? 이처럼 주혁이 당신 골뱅이 무침 먹고 싶다더라 준비해서 바로 와 주혁이 집으로 퇴근할게 가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고 그래 아우 진짜 네가 여기에 살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? 어떻게 알았냐고?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 야 어딜 들어가려고 그래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왜 이래 우리 죽이 잘 맞았잖아 죽이 잘 맞긴 누가 마지못해 맞춰주는 것도 더는 못하겠어 마지못해? 미친 결혼 전에 너랑 잠깐 논거가지고 어디다 자꾸 엿박질이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은비가 내 딸인 거 네 남편도 알고 있어? 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너 그때 애 가졌다고 그랬잖아 지웠어 지웠어? 그럼 DNA 검사費